여우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중국의 외교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쯤에 중국의 외교가 좀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2023년의 1분기가 지나고 지금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국의 외교술이 상당히 좀 좋아진 모습이에요 정말 환골탈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외교를 잘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친중이냐 중국 공산당에 돈 받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근데 중국의 외교가 좀 잘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외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중국의 외교는 정말 강압적이고 무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갖고 왔는데 이것도 극히 일부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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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갑자기 서울공항 비워라 대통령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인데 요즘 중국 외교를 보면 좀 잘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곡된 중화 사상으로 이웃 국가를 향해 옛날처럼 우리 소국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근데 이런 옛날에 강압적인 중국 외교는 미국이나 소련도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강압적인 태도가 일부 있었긴 했는데 중국 정도는 아니었어요 중국 수준은 아니었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였으니까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 중국이 이제 롯데마트 막 때려부수고 막 한국에 대한 한안영 했던 걸 생각해보며 중국의 외교는 강압적이도 너무 강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롯데마트에 있는 물건을 싹 다 때려부수고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 때려부수고 방어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드 배치할 때 그때 이후로 한국에서도 반중 감정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지금 보면은 세계 6이었나? 그 정도 엄청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강압적인 외교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나서 이 세계 정세가 살짝 좀 중국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할 겸 정리를 좀 많이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세계 지도거든요 세계 지도인데 친중 쪽으로 완전히 기울거나 친중 쪽으로 설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나라들의 빨간색 원을 표시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 러시아,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온두라우스, 파키스탄, 아프리카, 브라질 이쪽이에요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이 중국의 세력권에 살짝 들어간 모습이에요 물론 국제정세라는 게 뉴스 한 줄로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거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외교 근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변화가 보인 나라들만 몇 개 좀 뽑아왔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최근에 변화가 보인 나라들을 고르게 되면 이란, 사우디, 온두라스,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6개국 정도입니다 아 근데 이게 개발도상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좀 가진 게 뭐냐면 자원이거든요 자원이나 위치에 대한 윗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친중 국가들을 다 다루려면 좀 몇 시간 더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6개국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일단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치고받고 한 사이에요 중동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더 여러 세력들이 있겠지만 중동은 크게 두 가지 세력을 나눠요 보통 순위파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아파인 이란을 중심으로 세력을 두 가지로 나누곤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슬람 종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엄청 막 치고받고 막 싸우거든요 심지어 2016년에 서로 단결합니다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예멘내전이 일어났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이란은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예멘내전이 이란하고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엄청 험악해요 진짜 안 좋아 사실 이제 이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갈등을 원인을 찾아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양국의 정치체제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와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정제 공화정 국가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우디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전제군주제 국가에요 이런 점에서 사우디 왕가는 이란이 공화정 혁명을 수출하고 왕가가 전복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호메인이가 호메인이가 뭐냐면 그 이란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우디를 이란자 전제군주국으로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란의 저런 성장 자체가 이란은 상당히 잠재력이 높은 나라에요 이란의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8,568만 명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3,533만 명밖에 안 돼요 이란의 인구가 사우디의 인구가 2.4배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자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란은 세계 4위 수준의 석유와 세계 2위 수준의 천연가스가 포함된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약 9천만 명 정도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 티르키에를 합칠 정도로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엄청 많다고 해요 이란이 근데 이런 나라가 더 커지면 당연히 중동 패권의 균형추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이란과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겐세, 아 겐세이랜다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이란은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 이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었는데 그런데 2023년에 빅뉴스가 났답니다 2023년에 중국이 이를 중재하는데 성공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이나 기술 협력도 재개될 예정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어떻게든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중국만 유일하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 했냐 이란은 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아닙니다 베이징에서 해요 엄청 상징적이죠?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화해시킨 이유가 있어요 화해를 시킨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중동에서 얻는 이윤이 좀 많습니다 당장 원유 수요량의 4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걸프만이나 홍해, 동아프리카에서 해양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중동 안정이 필수적이에요 다국의 이익이랑 직결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실패했던 걸 어떻게 중국이 성공했냐 이겁니다 중동은요 전통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오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걸프전 터지고 이라크 전쟁 터지고 여기 그냥 미국 땅이었거든요 그냥 미국 땅이었거든요 지금 석유가 좀 많이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전통적으로 미국 영향력이 좀 컸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미국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좀 많이 커졌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상황 중에서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인권 탄압 국가라고 비판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 물가 상승세가 더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가 너무 험악해집니다 거기다가 이란하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아이고 미국이 저기다 전쟁을 하는 바람에 저기서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저기다가 네 그래가지고 좀 반미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무력적인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좀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둘 다 친한 사이를 유지했거든요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걸프 협력 회의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고요 이제 2023년 2월에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이란 모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덕분에 중국이 중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화해를 할 수 있었고요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좀 한방 먹은 거예요 이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커졌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었거든요 이게 중국 영향력만 계산하면 적긴 한데 이제 여기에 러시아 영향력까지 합쳐지면은 대륙 세력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지역이 됐거든요 중동 자체가 미국의 영향력이 좀 많이 축소한 상황이에요 미국이 좀 외교를 좀 최근에 많이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8년 동안 이어진 예멘내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빠르면 4월 20일쯤에 예멘내전이 휴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랑 이란도 슬슬 외교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중동 자체가 중국 중심의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 좀 이제 척을 지게 되니까요 저희는 이제 다음은 이제 중남미 국가인 온드라스인데요 이제 온드라스는 82년 만에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는데 이제 이 덕분에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는 13개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들 좀 작아요 다들 좀 작습니다 다들 좀 약소국들이고 뭐 국제정세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뭐 바티칸 정도는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약한 나라들이 대만과 단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온드라스 외교장관하고 베이징에서 만나서 이제 중국하고 온드라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을 해요 여기서 두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온드라스랑 중국이 상호불가치 내정불간선 뭐 평등호의 평화공존의 원칙 이런 걸 해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드라스는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요 이제 또 온드라스가 대만과 단교를 하니까 대만도 온드라스와 단교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온드라스가 대만과 단교를 한 이유도 좀 흥미로워요 온드라스가 이제 자국에 노바 파투카 수력발전소 권립을 위한 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4천억 원 정도인데 그걸 좀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지연이지 사실상 삥 뜯은 건데 대만이 이제 거절을 하니까 바로 단교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아마 계속 가속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만한테 돈 달라고 하고 어 돈 안 줘? 중국이랑 수교한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펼칠 것 같아요 나머지 13개국들이 물론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종교 탄압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할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돈 삥 뜯으면서 외교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만의 수교국들은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나 태평양 3쪽에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런 나라들한테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2021년 12월에 이카라가가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 이때도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해주니까 단교를 한 거거든요 대만이랑 그런데 온두라스도 이런 상황이 놓여진 것이다 보니까 대만의 수교국들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로도 분명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삥 뜯는 걸 자기들도 해보고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대만의 수교국인 파라가이가 대만에 1,400억 아니에요? 1조 4천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파라가이도 아마 대만이랑 단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반면에 중남미 지역에서 대만의 영향력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리고 보통 중국이 수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남미 지역이거든요 이게 좀 세트를 섞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라질도 중국과 친해지고 있어요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결제 달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자국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중국은 남미 최대 경제규모 국가인 브라질과 무역해가지고 자국통화인 위아나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위아나의 달러 패권 도전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러 패권에 진짜 좀 큰 문제거든요 이게 브라질이 바로 위에 미국 있는데 미국 무시하고 그냥 위아나로 거래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중국이 만든 독자적 국제 위아나 결제 시스템 CIPS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면으로 미국이랑 대결을 하겠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브라질이 이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2009년 이후에 브라질의 최대 무역상대였어요 지난해 교역액만 해도 195조원이나 될 정도로 많은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브라질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였죠 그러니까 타이나머니를 무시할 수가 없죠 너무 달콤한 거야 너무 맛있어 얘가 브라질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브라질과 중국이 저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짓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 갑자기 엄청 커지고 미국의 영향이 축소해졌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라질만 그러면 제가 안 다뤘어요 브라질만 그러면 안 다뤘는데 이어서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행동을 또 하거든요 중국 국영해양석유충공사가 상하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위아나로 액화 천연가스를 거래했습니다 이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상 최초거든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와 프랑스 토탈 에너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액화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위아나로 매입하는 거래를 완료했다고 해요 액화 천연가스는 보통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위아나 결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보통 달러로 보통 하는데 이렇게 위아나로 했다는 것 자체가 석유 패권 자체가 좀 미국이 좀 추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대금 위안화 결제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 달러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중동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말이죠 이게 1160년대 미국의 브랜트 우주 체제 그러니까 달러 금보니제가 금태한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하면서 1971년 8월 15일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석유 결제력하고 연동시켰는데 이 덕분에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달러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저거 덕분에 석유를 이제 달러로만 결제를 하니까 달러가 너무 센인 거야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논할 때 중국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자본 질서에서 미국의 달러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하고 달러가 지탱이 돼요 근데 달러는 국제 교육의 지불 수단이고 각국 외환 보유구의 축이거든요 달러가 없는 국가는 현재 국제 경제 질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뚫어보려고 그래서 이번 합의는 중국이 위안한 국제화를 통한 달러 패권에 도전한 최대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 브라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중국의 그런 시도를 호응한 거니까요 브라질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달러 패권 체제의 탈달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년 전에 그 강력했던 미국보다는 좀 많이 약해진 모습이에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로 달려가기도 했어요 이때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미연대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세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미연대 강화를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맞서고자 경제 군사 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에너지가 합쳐지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도 러시아 경제 제지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그 정도로 러시아 에너지는 강력합니다 근데 그 러시아 에너지가 중국의 자본과 합쳐진다? 아 저는 진짜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언젠가는 이제 뭐 전쟁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분쟁을 신냉전 시기에 분쟁을 계속해야 하는 사이인데 중국이 저렇게 커지면은 어 저희는 좀 많이 경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부터 훨씬 커지는 건데 또 러시아가 필요한 첨단 장비나 전자 장비 경공업 제품 등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또 중국이 커지는 것이고요 당장 중국의 석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됐다면서 천연가스 공급망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고 무역 결제에서 또 위아나와 루브라 사용을 늘렸거든요 양국과는 경제력 차이를 감안한다면 위아나의 세계화의 러시아가 발을 맞춘 건데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에도 독자 생존이 가능한 경제권 구축에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좀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세이긴 한데 이게 계속되면은 어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좀 많이 쎄요 지금 예 거기다가 세계의 친중은 이제 비난 중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죠 2023년 1월에 친미 성향의 아 저 주석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베트남 쪽 사람이 응우엔 수원풍 주석이 렐몰 스캔들로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후임에 친중파인 보반청 공산당 상임서기가 선출이 되었는데 중국이 뒤에서 도와준 것도 있었으나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친중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권력 1위부터 권력 4위까지 전부 다 친중파예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친미파와 친중파가 권력 다툼을 해왔어요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정치 세력은 체제적 유사성을 가진 중국과 가깝고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세력은 친사방을 표방하며 친미 행보를 보이고 했죠 친중파는 대부분 베트남 북부 출신이고 공산당에서 정치력을 쌓은 경우가 많았고요 친미파의 경우에는 중남부 태생이 많고 주로 정부 고위관료 출신들이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설 1위부터 4위까지 전부 다 한 세력이 장악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베트남에서 근데 이번에 전부 다 장악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베트남의 친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친중국가로 변한 상태예요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영향력이 흥믄 커진 상황입니다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원래 친중이었고 미얀마도 쿠데타로 인해서 바뀌었죠 태국도 요즘에는 중립이긴 한데 친중적으로 좀 발 살짝살짝 담그는 그런 느낌 보이고 있어가지고 동남아시아도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 아 말레이시아도 맞아요 말레이시아도 네 다시 한번 세계 지도를 좀 넓게 보면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이제 큰 축으로 맞게 되고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든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신릉전 시대가 개막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 형성이 이루어진 모습인데 이게 오죽했으면 서양 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러시아 이란 중국이 새로운 추측국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이 영향력이 너무 넓어진 상황입니다 너무 커졌어 지금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지금 중국의 군사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옛날에는 저희가 중국군을 욕하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군사 장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질이나 양이나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위에요 한 수 위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많이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릉전 시대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뭡니까? 북한이죠 북한이 이제 중국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각종 군사 장비나 군사력을 늘리게 된다면 우리도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있거든요 중국 중심의 이제 저런 동맹국들 모임인데 거기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는 좀 많이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견제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먹은 거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이득이에요 일단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의 원유 수입량이 4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를 왜 먹었어요? 이 중동에서 석유를 이게 올 때 이렇게 가거든요 중동 말라카업 지나가가지고 이 말라카업 해상 운송로를 안정화시키려고 지금 동남아시아를 친중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에너지를 여기저기서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중국 자체가 네 신냉전 시대도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 때처럼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외교를 좀 잘해가지고 저런 대륙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신냉전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